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오르세 N제 활용법과 6평 대비 5주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르세 N제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이 오르세 N제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오르세 N제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즌2 기준으로 준킬러스판 모의고사와 컨택트라는 두 개의 N제가 존재해요. 이 중 준킬러스판 모의고사는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였고 여러분들의 선배들 또는 여러분들 우리 준킬러스판을 본 적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선보였고 와 감동이었다 라는 평을 받았던 그런 선생님의 하프 모의입니다. 이 준킬러스판 모의고사는 작년에 온라인으로 처음 주어졌지만 현장에는 그 전년도부터 제공이 되었었고 올해 컨택트가 온라인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강의이지만 작년에 시즌2의 현장에서 진행이 되었던 강의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준킬러스판 모의고사와 컨택트를 만들면서 한 문제 한 문제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작년에 선생님이 엔젤을 선생님 이름으로 처음 온라인에 제대로 엔젤을 낼 거야. 올해가 처음인데 그 엔젤을 만드는 선생님의 심정을 캐스트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현장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서 캐스트로 보여줬는지 또는 캐스트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어렴풋한데 어쨌든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선생님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제일 가는 셰프라면 음식을 만드는 셰프라면 우리나라에 국빈이 방문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국빈을 대접하기 위해 한식을 한 상 차려야 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음식을 차릴까? 어때야 될까? 이것이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었으면 좋겠고 드신 후 건강함을 느껴야 되는 맛도 좋지만 아주 본질적으로 국빈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이어야 할 거고 그렇다면 하나하나의 재료부터 시작해서 조리하는 과정까지 마지막 플레이팅까지 매우 매우 신경을 쓰겠죠. 국빈을 대접하는 셰프라고 여러분들 입장, 여러분들도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근데 그 생각을 선생님이 언제 왜 했었냐면 작년에 준킬러스팟 모의고사 컨택트 그리고 수원수투스팟 여기에 들어가는 문제 하나하나를 밤을 새어 만들고 아침에 해가 뜨고 새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야 돼. 조금은 자야지 또 움직이고 강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던 그 아침에 처음 인세를 넘기는 그 첫 마감을 했던 그 아침에 문제를 다 만들고 교재로 확정을 해놓고 딱 책상에서 일어났을 때 그때 그 감정, 그 너무 감동스러웠던 그 감정을 어떻게 남겨놓지? 이걸 적어놔야 돼. 일기를 써놔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막 거실을 혼자 걸어다니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아, 내가 국빈을 대접하는 셰프라면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정성스러운 한상을 차릴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도라지 무침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도라지를 선택하는 과정부터 얼마나 까다롭게 진행을 시키겠어요? 이 산에 가서 자연산 도라지를 따서 먹어봤어. 이 맛이 아니야. 저 산에 가서 자연산 도라지를 따봐. 정말 좋은 도라지를 선택해서 좋은 양념으로 버무리고 플레인트까지 정말정말 정성을 다하겠죠. 근데 그 과정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문제 하나하나를 만들 때의 선생님의 어떤 마음이 그 국빈을 대접하는 셰프보다 덜하지 않았을 거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문제 하나하나를 풀고 실력을 바꿔놔야 되고 여러분들이 허점이 있다면 그걸 채워야 하고 수능과 다른 결의 문제를 풀림으로써 문제 자체가 멋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멋있는 문제인데 수능과 같은 결이야. 내가 개념을 이 정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었어. 이거 여기서 확인 안 했으면 수능장 가서 큰일 날 뻔 했잖아. 라는 것들을 막 채울 수 있게 하는 문제. 그래서 주제 그리고 그 문제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소재 그리고 조건의 흐름이나 조건의 순서 그 계산의 디테일 이 모든 것들을 도라지 무침을 하나 해내는 셰프의 마음보다 덜하지 않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선생님이 적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고 인생을 결정할 시험을 보러 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손을 거쳐야 되는 이 문제가 나한테는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그 문제를 풀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내가 셰프라면 맞이할 국빈보다 더 귀한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그걸 일기장에 적었고 그거를 현장 강의를 하면서 현장 수강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걸 그대로 편집해서 캐스트로 제공을 했는지 캐스트에서 이야기를 따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선생님의 N제가 그렇게 만들어진 문항들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올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면 중킬러스판 모의고사로 들어있는 그 6문제가 5회로 시즌1으로 제작을 했고 지금 완강까지 만들어져 있는 강의도 완강이 되어있는 중킬러스판 모의고사의 한 문제 한 문제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문제 자체가 개연성 없이 아주 지저분하게 어렵게 틀리게 만들려고 어려운 게 아니야. 두루뭉실하게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었다면 틀릴 수밖에 없는 허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개념적 또는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 그 문제가 품고 있는 본질인 개념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었다면 또는 조건을 읽어내는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에 미흡함이 있었다면 딱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딱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 회 한 회가 쉽지 않을 거예요. 5회가 완강이 되어있고 여러분들에게 시즌1으로 지금 개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한 회당 6문제가 들어있고 13, 14, 20, 21 그리고 28, 29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기 위해 만나야 되는 킬러 앞에 딱 버티고 있는 중킬러 6문항 사실은 요즘은 그 중킬러가 더 어려운 그런 시험이기도 하지만 그 중킬러 6문항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실전력을 위한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중킬러에 집중되어 있는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마 풀어보면 느낄 거야. 딱 한 회만 풀어보면 야 나 수학 좀 한다 했는데 반밖에 못 맞췄어. 뭐지? 나 다른 어떤 시험은 이 정도 하는데 그래도 1컷은 되는데 한두 개밖에 못 맞췄어? 라는 절망감, 상처, 충격을 만난 후 강의를 딱 들어보면 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신나게 벅벅 풀고 아 다행이다 다 맞췄어 하고 지나가게 하는 문제로 제작한 게 아니라 조금은 입에 쓸지라도 좀 상처가 될지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허점을 발견하고 그걸 채우고 그 허점에 해당하는 강의까지 찾아갈 수 있게 레퍼런스까지 첨부파일로 올려 놓음으로써 완벽한 그런 실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의고사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까다로울 수 있지만 또 의외로 에센스부터 기출 100선, 50선 잘 따라오신 분들은 어? 정확하고 빠르게 풀리는 문제야. 별로 안 어려워. 아 정말 문제. 헉하고 깔끔하다. 이런 느낌을 또 받을 수도 있어. 근데 그 개념이나 기출 접근에 허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되게 어려울 거야. 그러면 반드시 확인해야 돼. 내가 왜 이걸 틀릴 수밖에 없었는지. 자 그게 줌킬러 스팟 모의고사의 특징이고 또 동시에 컨택트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들어있긴 한데 자 이 두 엔제의 성격이 아주 달라요. 틀리다는 틀린 말이죠. 아주 달라. 줌킬러 스팟 모의고사는 하프 모의고 컨택트는 단원별 그 단원에 있는 모든 테마를 겪을 수 있는 테마별 하나하나의 문항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색깔이 다른 실전적인 또는 얘는 개념 에센스의 N버전 정도의 다른 느낌의 N제예요. 그래서 각각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줌킬러 스팟 모의고사부터 간단히 알려드리면 한 회 기준 40분에서 50분 정도 6문항이지만 하나하나가 까다로운 나 이번 시험에서 하나 틀렸어 근데 그거 13번을 틀렸어 라고 할만한 13번 나 이번에 하나 틀려서 14번 이라고 할만한 14번 그런 것들이 모여서 6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40분에서 50분 정도 지금 이 시기에는 4, 5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풀어보면 될 것 같고 반드시 해설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냥 풀어보고 벅벅 풀고 해설 보고 아 이렇게 풀었어야 되네 라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해설 강의 속에서 왜 선생님이 조건을 이렇게 제시했는지 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틀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짚어내기 때문에 반드시 해설 강의를 들어야 돼요. 이 줌킬러 스팟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오르세 학원에서 최상위 학생들까지도 하고 있는 콘텐츠인데 그들도 많이 틀려요. 정말 정교권 뭐 우리 그 현장에서는 6평 정과목 만점자, 수능 정과목 만점자 또는 10월 학평 정과목 만점자들도 존재하는 그런 매년 그 오르세의 미적 선택자들로 구성되는 최상위 반 굉장히 유명한 반인데 그 친구들도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많이 틀리는 것에 상처받지 마시고 왜 틀렸는지 어떻게 하면 이 허점을 채울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해설 강의를 꼭 수강하시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그렇다면 내가 이 허점을 1차적으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채웠지만 어떤 개념의 허점이 있는지 그 개념 자체를 다시 복습하고 싶다. 그러기에 전체 개념을 보자니 너무 양이 많아. 이게 우리가 개념을 복습하는 게 지금 이 시기에는 이래야 되거든요. 전체 복습을 하면서 동시에 실전적으로 나한테 주는 찔러주는 허점들도 채워나가는 전체에 대한 복습은 되게 기본이야. 어디가 세워나가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또 엔제나 실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약점이 확인이 되면 반드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개념과 기출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활용하세요. 모든 강의에 레퍼런스라는 첨부 파일을 걸어놨고 그 첨부 파일을 보시면 예를 들어 1회 13번에 들어있는 개념은 확대 또는 축소 그리고 로그 함수의 고유성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인데 그 중에 확대 또는 축소는 개념 에센스 수원 8강 11분 12초에서 22분 51초 사이를 보면 돼. 혹시 세컨 찬스 10데이즈 개념 완성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개념 수원 4강에 48분 48초에서 1시간 28초까지를 보면 돼. 또는 확대 또는 축소 다 얘기 쉬워.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기출 100선에 한 단원 문제풀이 시작 전 냠냠 개념 한 판에서 압축적으로 개념 정리를 해준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확인하고 싶다. 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2025 기출 100선 2강에 25분 10초에서 28분 08초까지를 보시면 한 3분 정도의 확대 또는 축소를 볼 수 있어라는 거죠. 이렇게 레퍼런스 파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못 푼 이유를 해설 강의를 통해서 1차적으로 확인을 했겠지만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 완벽하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 에센스 10데이즈 개념 완성 그리고 기출 100선에 들어있는 냠냠 개념 한 판 그 셋 중 어디로든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인하고 빈틈을 채울 수 있게끔 조교들이 강의를 전부 모니터링해서 초단위로 끊어놓은 거야. 정말 효율적으로 그 부분만 딱 복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첨부 파일을 반드시 활용하세요. 첨부 파일에 있는 레퍼런스 개념 그리고 레퍼런스 기출 이와 유사한 기출을 좀 더 풀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시면 개념 에센스 수원 2단원의 파이널 2번 기출 100선 10번 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걸 왜 선생님의 강의 속에서 찝어주냐면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 손에 다 있겠죠. 근데 그걸 풀었을 때 이 중킬러 스팟에서 강조하는 그 포인트가 들어있는 기출을 풀었는데 내가 그걸 제대로 일관된 접근으로 그 개념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근데 스스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요. 풀어서 맞추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어차피 수능에는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가 아닌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맞췄냐 안 맞췄냐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인지해야지만 껍데기가 바뀐 포장지가 바뀐 또 새로운 문제를 일관된 관점으로 풀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늘 개념 에센스에서부터 강조했듯이 하나의 개념으로 비킬러 중킬러 킬러를 한 방에 뚫어내는 그 일관된 문제풀이 기술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을 풀어보고 그 해설 강의를 들어봄으로써 아 이렇게 푸는 거였어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빈틈이 단 하나도 남지 않게끔 레퍼런스 첨부 파일을 통해서 또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강의 듣고 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저 레퍼런스를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1차원적으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면 좋고 이걸로는 좀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레퍼런스를 확인하시고 개념도 기출도 모두 활용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놓은 이 시간과 공을 들인 파일을 반드시 이용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래서 마지막으로 또 손해설과 같이 들어 있는 익숙이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빈틈을 확인했으면 사실 하프 모의가 실전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연습인데 실전은 아니잖아. 어디까지나 수능 보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실전 모의는 실전을 위한 실전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선생님 풀이대로 익숙이 풀어봄으로써 익숙해짐으로써 이 문제가 죽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체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컨택트의 활용법 말씀드리면 마찬가지 중킬러 스팟과 컨택트의 N제들 하나하나에는 영혼이 가득 담긴 주제 소재들이 꽉꽉 채워져 있는 재료 하나하나부터 조리법의 플레이팅까지 라는 설명을 한 이유는 주제의 선정부터 그 문제에 사용되는 소재들 간접 범위의 소재 또는 중등 기하에서의 소재들 그 하나하나까지 모두 신경을 써서 선택을 했고 계산이나 나오는 숫자들까지도 그래서 이 문제의 조건의 순서들이 수능의 결과 다르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는 하나하나들 이기 때문에 컨택트 안에 문항이 많지는 않지만 아마 그냥 N제들처럼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하나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여러 개의 N제 못지않은 양일 거라 하나하나 소중히 풀어봤으면 좋겠어. 각 단원별로 각 테마별로 이 문제가 이 테마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가 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소중하게 풀어보시고 컨택트는 부제로 나오리와 나오니라고 불러요. 나오리와 나오니. 이게 뭐냐면 우리 수능의 나올 문항과 N제겠죠. 그리고 이미 수능의 나온 문항으로 세트 구성이 되어 있고 나온 문항까지 풀어야지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컨택트 활용법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리면 교재가 이렇게 좌우 페이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왼편에 있는 나올 문항을 미리 풀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N제야. 그리고 나서 나올 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듣는 거죠. 근데 해설 강의 시작의 선생님이 나올 문항에 들어있는 핵심 개념을 설명해 지금 이 시기에 개념 생각하지 마시고 한 30초 정도 겸손하게 들어보면 대부분의 나올에 들어가는 핵심 개념 밑에 기본 예시를 하나 들어줘. 근데 그 예시가 킬러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풀 수 있냐 마냐를 결정하는 실마리가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야. 그 예시가. 그래서 그 예시를 이 오르세즈 어프로치에 핵심 개념 플러스 예시를 받아 적으시고 그리고 나올 문항의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풀이 옆에 빠르게 체크하면서 들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남아있는 공간에 다시 한번 나올 문항을 재정리하시고 수능 가기 전날 쭉 넘겨보면서 이 단원에 너무 중요한 테마 4개가 이거고 거기에 핵심 개념, 핵심 예제 아 이거 놓치면 안 돼. 아니 극한 안에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 내가 절대값만 들어가면 헷갈려 하는 이유가 극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지 절대값 때문이 아니야라는 걸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핵심 예제들이 막 들어있어. 극한의 기하적 본질을 사용할 때마다 좀 불안했는데 기하가 도형이 극한의 세상으로 들어가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예시들 그래서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스킵하지 않고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올의 해설까지 재정리해서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강의 수강 후 나온 문항을 풀어보는 거죠. 강의를 듣고 잠시 스탑하고 나온 문항을 한번 풀어봐. 근데 눈으로 봤을 때 어 이건 나온 문항은 너무 당연히 내가 아는 기출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나온의 분석을 바로 들으면 돼요. 그래서 한 세트를 선생님이 핵심 개념, 핵심 예시, 그리고 나올에 대한 해설 끝나자마자 나온에 대한 분석 이렇게 연결해서 한 세트를 설명하는데 나온의 분석을 듣기 전에 잠시 일시정지 해놓고 나온 문항을 풀고 나서 들어도 되고 또는 나온을 풀지 않고 눈으로 보고 아 이거 내가 너무 당연히 잘 푸는 기출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분석을 들으면 돼요. 그래서 나온에 대한 디테일한 해설은 안 해줘. 분석만 해주는 거예요. 나올에 들어가 있던 이 핵심 개념이 이미 기출에는 이런 식으로 접목이 되어서 출제가 됐었어 라는 분석을 해주는 거야. 사실은 이 문제랑 이 문제가 같은 문제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나는 이 나온 문항을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의 해설을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온 문항을 전부 개념 에센스랑 기출 100선, 기출 50선에서 뽑아놨어요. 마찬가지 이 나온 문항을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맞추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풀었느냐가 중요한데 핵심 개념을 이용해서 풀었냐가 중요한데 그게 킬러까지 뚫어낼 하나의 개념인데 만약에 그냥 막 계산으로만 풀었다면 그렇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에센스나 기출 100선 어디에서 뽑았는지 여기에 출처를 달아놨어. 그래서 모든 나온 전문항에 출처를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은 분석을 해주는데 좀 더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계산 마무리까지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개념 에센스랑 기출 100선 50선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찾아서 수록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선생님은 빈틈을 남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겪게 해줘야 되고 주제와 소재가 전부 다 한 번씩은 스쳐갈 텐데 아마 놀랄 수도 있어. 수능장에서 오 이거 진짜 만난 거야. 컨택트해서 만났어.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소중하게 한 문제 한 문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소중히 푸시고 작년에 수능 끝나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모르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다 선생님이 해준 문제 진짜 거짓말 아니었고 정말 정말 문자가 와서 아마 선생님이 캐스트로도 이야기하고 문자도 보여주고 막 이랬을 거야. 낯선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다른 과목 다 3, 4등급이어도 수학은 100분이 98받고 이래요. 현장 수강생들이. 근데 그 수강생들이 공부한 컨텐츠란 말이지. 쉽진 않아. 현장에서는 선생님이 테스트 보고 나서 문 딱 닫아놓고 진짜 감금시켜 놓은 상태에서 막 설명하니까 집에 도망갈 수도 없고 그리고 선생님이 해설강의를 듣지 않고 자료만 받아서 가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어. 정말 몸이 아프거나 이런 특이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해설강의를 꼭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해설강의를 들어야 돼. 그래서 컨택트는 손해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해설강의를 들으라고. 따로 교재로 판매할 수 없다 하더라도 괜찮아. 해설강의를 듣고 선생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체화시키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들 실력에. 그리고 진짜 수능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N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온까지 해서 빈틈 하나 없이 마무리까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야. 선생님 쫓아가서 나온까지 다 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영역이야. 반드시 조금이라도 이 기출에 대해서 선생님이 해주는 분석에 대해서 애매함이 있다. 나는 저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그러면 풀어보고 그 해당 강의의 해설을 꼭 들어보세요. 진짜 완벽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익숙이에 역시 나오리와 나오니를 다시 풀어보는 것까지 해서 진짜 내 머릿속으로 들어왔는지 내 손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평 대비 5주 전략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 5주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개념이죠. 지금 이 6평 대비로 개념을 진짜 다시 한번 잡지 않으면 진짜 진짜 이제는 큰일 날 수 있어. 6평 끝나고 나서 여름에 해야지라고 생각 여름에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요. 6평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하게 돼. 할 수밖에 없게 돼. 아 이거 뭐지라는 충격을 딱 받거든. 근데 그때라도 하면 다행인데 여름방학 때 개념 다시 복습하는 멘탈은 진짜 강력해야 돼요. 다 실무 풀고 엔제 풀고 난리가 났는데 오롯이 개념을 다시 해야 되라는 걸 인정하고 공부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 그때라도 하면 괜찮아요. 수능 한 달 남았더라도 해야 되는 공부를 했다면 괜찮은 거거든. 근데 지금이 적기야.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꼭 다시 한번 개념을 짚어봐야 돼. 그래서 개념 에센스 2회독을 하시는 분들은 3주 동안 복습을 하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3주 동안 공부를 해. 근데 이 3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막막하잖아. 그죠? 그래서 뒤에 안 붙여놨네요. 이 캐스트에 첨부 파일로 올려놓을게요. 지금 우리가 3주 계획을 짰어. 에센스를 3주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뻔하죠. 하루에 한 단원. 근데 이건 내용이 좀 많은 단원이야. 그러면 이틀에 한 단원. 이렇게 쭉 해서 3주 안에 에센스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표를 짰어요. 그래서 올려놓을 테니까 에센스 2회독자들은 그것을 가볍게 보면 될 거고 1회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되겠지만 3주 동안 끝내는 공부 계획을 짜놨으니 한 번 해보세요. 진짜 속는 셈 치고 한 번 해봐. 정말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진다라는 걸 매 강의마다 매 단원마다 느낄 거고 아 이래서 내가 킬러가 안 풀렸구나 라는 걸 드디어 깨달을 거야. 개념으로 킬러까지 푼다는 게 뭔지 몰라? 그럼 해봐. 그럼 에센스를 한 번 해보세요. 3주 계획표를 이용해서 한 번 해보시고 이럴 시간이 좀 없다 하시는 분들은 10데이즈 개념 완성을 통해서라도 한 감옥당 10강으로 개념을 정리해놨고 그 한 단원 단원마다 첨부파일로 문제를 올려놨어요. 그 문제를 푸는 풀이라도 아 이 문제 나 여러 번 풀어봤어. 또 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개념을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그 몇 개 문제 안에서라도 해결될 수 있게끔 라인을 잡아놨으니까 한 번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동시에 기출 100선 기출 50선을 병행하는 것 6평 대비까지 6평 범위에 해당하는 기출 100선 기출 50선은 반드시 개념 에센스와 함께 병행을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좀 남는 분들은 괜찮은 분들은 여기에 N제 컨택트를 동일 단원에서 같이 진행하시고 그리고 줌킬러 스팟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2개 3개 정도 줌킬러에 대한 실무 연습으로서 따로 빼서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6평 대비 천우신조 모의고사 2회분이 제작이 되는 중이고 지금 5월 6일에 현장에서 특강으로 진행을 해요 줌킬러스 아니 천우신조를 6평 대비 천우신조를 그리고 그 다음은 2주 뒤에 진행을 할 거예요 현장에서 촬영이 되자마자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습을 한다면 3개년치 6구 수능을 통으로 풀어보는 것을 추천해요 통으로 단원별 기출이 아니라 통으로 그래야 1번부터 30번까지 한 호흡으로 30문제의 흐름을 느끼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그게 기출을 이용해서 실전력을 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통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셔라라는 걸 추천합니다 6월 4일 6월 모의평가까지 마치 수능인 듯 달려가셔야 되고 6평 준비를 잘해야 6평 성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개념 기출 엔제 실모 물론 사람에 따라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비율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개념 기출 엔제 실모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수능 준비처럼 6평을 준비하시고 그러라고 선생님도 계속 무리를 해서 컨텐츠를 제작해내고 강의를 촬영하고 지금 이 휴강 기간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컨텐츠를 만들고 강의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니까 지금 6평 준비가 거의 수능 준비와 유사한 첫 시험이잖아 그죠? 평가원의 첫 시험 그리고 가장 수능과 유사도가 높아 여러분들이 보게 될 30문제 중에 적중률이 가장 높은 시험이 될 거라고요 물론 6평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와? 안 나오지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선생님이 기출의 마지막에는 뭘 하냐면 통모의고사 해설을 하거든요 수능 바로 직전에 그의 6평 통모의고사를 막 해설을 해 30문제를 통으로 막 풀어 그걸 60분 안에 보여줘 여러분들 눈앞에서 이렇게 실전해서 이 호흡으로 풀어라고 근데 실제 그 6평을 통으로 푸는 걸 보여주면 수능장에서 되게 익숙한 느낌이 든다고 하거든요 마지막에 통모의 해설이 아 나 기출 다 풀었는데 이게 또 필요해? 했던 친구들이 수능장에서 나오면 그런 얘기해요 선생님 그게 또 마지막 방점이 됐군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이 전체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실력을 어떻게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끌고 가지 막 고민하면서 선생님의 약간의 그 현장에서 만점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반영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그리고 타이트하게 밀도 있는 컨텐츠와 강의들로 여러분들을 막 휘어잡고 끌고 가는 거 있지만 좀 힘들겠지만 잘 끌려서 따라오면 분명 여러분들도 기적같은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개념 에센스 개념부터 기출 그리고 중킬러 실모 그리고 테마별 단원별 엔제인 컨택트 그리고 기출 아니 실모 유평 대비 실모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습을 위한 기출 통모의 요걸 완벽히 다 한다 그러면 유평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잘 해낼 수 있을 거고 무엇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무엇을 더 해야 될지 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고 그걸 구평에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본 다음 마지막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4주 5주 계획이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해 봐야 되는 시험 준비야 유평이란 모의고사 자체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모의고사다가 아니라 그 유평을 준비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경험해 봐야 되는 4, 5주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가 아닌 과정의 의미를 두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분석해서 그와 유사하든 좀 다르든 그 방법론으로 수능을 준비할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수능 전에 정신줄 놓고 포기하고 그냥 놀아버리는 일들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압박감이 막 생기는 마지막 순간에 6평 대비와 9평 대비를 했던 그 과정을 가장 좋은 방법론으로 딱 픽스해서 수능 전에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돼 6평 대비 과정 수능 대비와 유사하게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준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또 현장에서 온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수험생들과 6평을 향해 달려갈 생각을 하니까 아주 또 설레이면서 약간 의지가 또 올라오면서 이런 거 있죠 재밌겠다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이 표와 함께 재밌겠다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스타트했으면 좋겠습니다 땅 하고 그 출발음을 들었을 때 막 달려가는 방향이 반대편이면 안 돼 알겠죠 땅 하는데 열심히 달리는데 저기로 뛰어가고 이러면 안 돼 6평을 향해 가야 돼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 거기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또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고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 주 캐스트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캐스트가 원래는 금요일 날 공개인데 빨리 공부 계획을 세워달라 하시는 분들이 QA에 세도를 해서 QA가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선생님이 빨리 미리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선생님이 좀 보고 싶더라도 참으시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서로 안녕하기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캐스트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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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